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은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앞으로 계속 함께할 한예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2 국어에 예지를 더하다 라는 수업에서 앞으로 무엇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것을 배울지 궁금하시죠?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예비 고2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막 긴장되기도 하고 진짜 너무 싫다 이런 기분이 들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긴장하실 거는 없습니다. 쌤만 믿고 잘 따라오다 보면은 잘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너무 긴장하시지는 않으시되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본격적 수험생활의 첫걸음은 어떤 시험으로 시작될 거냐? 바로 3월 학력평가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1학년 때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중간고사가 첫 시험이 아니라 3월 말쯤 보는 3월 학력평가가 여러분의 고등학교 첫 시험이었을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학년의 시작은 이 학력평가로 시작이 될 건데요. 이 3월 학력평가는 3월 말경쯤 실시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수능의 모의고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작년에는 코시국이어서 시험을 안 봤거나 아니면 집에서 봤던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올해는 분명히 학교에서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통째로 비어서 시험을 보는 날을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 겨울바각을 통해서 2, 3월 학력평가를 완벽하게 대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혹시 고민되시죠?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기분이 들 텐데 학력평가는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당연히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쵸. 쌤이 이미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러분은 쌤의 강의만 잘 따라와 주시면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학력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겨울방학 동안에 학력평가를 완벽하게 대비해 보자라는 거니까 결국은 수능 형태를 경험해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20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의 변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때까지는 기존의 수능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1번부터 15번까지는 화법장문 문법이 출제가 되고 뒤에 독서문학이 나오는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고3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수능 형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변화될 유형으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문학 공통실문이 먼저 나오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화법장문을 보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언어와 매체를 보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점에서 어떤 게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바로 눈에 보이시죠? 바로 여기 공통실문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간에 미리 대비를 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수업이 전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학력 시험 같은 경우에 EBS 연기율이 50%로 낮아졌다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70%였던 연기율이 50%로 낮아진 데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간접 연기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간접 연기라는 거는 배운 작품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또는 같은 주제의 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 또는 뭔가 내가 배운 작품이 이따만한 길인데 그중에 이만큼 배웠으면 나머지 부분에서 나온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처음 배운 작품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체감하는 연기율은 사실 30% 미만일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작품에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고려하셔서 어떻게 고2 때까지 공통 질문에 대한 확실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학력평가나 수능의 핵심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정당할 거란 얘기인데요. 우선 안 배운 질문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연결은 감소를 하고 그리고 간접 연계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이나 어려운 질문이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만큼 여러분들이 딱 시험지를 받아본 순간 국어 그냥 그만할까 뭐 이런 기분 드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질문을 완벽하게 내신 시험 볼 때처럼 해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출제된 문제는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출제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건 오히려 약간 내신 시험이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런 학력평가 시험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힌트를 충분히 주고 시작하는 시험이라고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건지 이런 안 배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안 배운 질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대로 복습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수능에 필요한 핵심 개념은 사실 고1에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필요한 거, 가장 중심적인 핵은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이렇게 배웠던 핵심 개념들을 어디에서?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선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밑에 달리는 1, 2, 3, 4, 5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어떤 핵심 개념을 위주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개념 잘 모른다 싶은 경우에는 문학 개념어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해서 달들달들 암기하고 나서 그거를 적용하는 문제를 풀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아 공부했다 그러는데 또 시험지 받아보면 모르겠고 이런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텐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직접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둬 주시면서 어떻게 도대체 이런 핵심 개념을 정리해야 될까? 바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직접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이 수업에서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은 실전입니다. 이거는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랑 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준 상태로 문제를 풀라고 하면 여러분의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능은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간 싸움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도 시간은 관리를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내신 공부만 주로 해왔던 친구들은 이게 제일 안 돼요. 내가 다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거, 열심히만 하면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만 봤던 친구들은 수능형 사고방식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능형 사고방식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질문이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강의에서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고1,2 때까지는 내신 시험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은 고3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수능형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 사고의 흐름을 키우는 것,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고를 길러내는 건 고3 때 시작해서는 사실은 약간은 늦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효과적인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풀이법이죠. 그래서 내가 잘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쌤이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모든 해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 해답은 다 어디에 준비되어 있냐? 고2, 고2의 예질이 더하다 라는 이 수업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쌤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여러분의 수능형 사고방식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한 수업이니만큼 믿으시면서 쌤을 믿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두 강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고2, 고2의 예질이 더하다라는 제목의 수업은 바로 이투스 닷컴에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있는 여기 이투스 홈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기출문제 풀이법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문제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 처음 보게 됐을 때, 처음 보는 질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필수 핵심 개념, 당연히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개념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기출 작품을 분석하는 시간 또한 가질 겁니다. 당연히 나와 있는 작품을 분석해 볼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쌤이 내신할 때처럼 여기 밑줄 긋고 대조법 이제 이런 거 하고 나서 천재의 대조법 나왔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진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출문제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업이 etus.com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다 너무 좋았어. 다 너무 잘 듣고 실력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위해서 준비된 게 1등급을 향한 예시력 만내비라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etus 버스에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우리의 메타버스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쌤이 기출문제 변형 문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고1에서도 경험한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신 시험에도 학력평가 변형문제 출제되는 경우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변형문제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복습과 재점검의 시간이 이루어질 겁니다. 메타버스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니만큼 실시간으로 쌤의 아바타와 여러분의 아바타가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하프 모의고사가 실시될 겁니다. 그래서 3월 학력평가 전에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시간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고 나서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게 되면 가장 완벽한 수업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두 개를 다 듣기엔 약간 부담된다는 친구들을 이 이투스.com 강의에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완벽하게 대비해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이것까지 들어주시게 되면 더욱더 좋겠죠. 네, 이 수업과 앞으로 진행되는 쌤의 커리큘럼 속에서는 여러분이 수능형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이러한 수능형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내신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신 시험만 위주로 준비를 해왔던 친구들은 가지지 못하는 사고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시험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달달달달 암기하고 한 것을 확인하는 식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지문이나 처음 만나는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다소 낯설고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돼도 어떤 식의 지문을 만나게 돼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쌤과 함께 만들어간 그런 여러분의 실력이 바로 수능 시험 당일날 여러분의 1등급으로 안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여러분 본격적인 수험생활이 시작돼서 많이 긴장되고 하시겠지만 쌤이 경험해 보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생활의 가장 꽃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너무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쌤이 안내하는 대로 공부하면 잘 될 거라고 믿으시면서 이런 수험생활도 애지있게, 예지있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언제나 여러분의 수험생활 시간 동안 함께할 거니까요. 쌤이 믿고 잘 따라와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쌤은 실제로 학력평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